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처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정처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 중에서도 처분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처분의 절차 관련해서는 이유 제시의 적용 제외라든지 이유 제시의 정도, 그리고 문서주의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부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작적인 강의를 하기에 앞서 처분 절차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상당 부분은 행정절차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뒤에 행정절차법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를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이 대체로 상식에 부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가 될 텐데 혹시 이해가 잘 안되거나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히 암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분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합니다. 문서로 해야 기록도 남고 관리하기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특별하게 규정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해서 공시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신청을 받으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반려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을 한 사람에게 접수증을 주는 게 원칙인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청이 신청을 받았는데 그 내용의 구비서류가 리비되어 있다든지 흠이 있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흠이 있으니까 바로 거부를 하거나 반려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신청한 상대방에게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한 다음에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상대방이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접수된 신청을 돌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입니다. 행정청은 신청을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처분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처분의 종류별로 미리 정한 다음에 공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하다보면 정해놓은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무슨 무슨 만 같이 강조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법에서는 한 번만 기간이 연장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랑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한 사람에게 통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을 미리 설정하고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분을 하는 기준도 미리 정해서 공표를 해야 합니다. 처분의 기준은 해당 처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분의 기준을 정할 때만 공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처분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공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처분 기준을 설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렇게 공표를 해야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처분 기준을 설정하고 공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재의 곤란한 경우, 예를 들면 기밀성이 아주 높은 처분인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분 기준을 쉽게 외부에 드러낼 수가 없죠. 그리고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 기준을 설정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기준을 설정하고 공표를 했는데 그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거나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입니다. 사전 통지라는 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한 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흔히 불이익 처분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사전 통지입니다.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청취도 해야 합니다. 의견 청취라는 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데요. 크게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의 이유 제시입니다. 처분의 이유 제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분의 상대방이 이런 이유 때문에 처분을 했구나라고 납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업정지라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를 거부할 때도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유 제시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청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이유를 듣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그 부분을 쉽게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처분, 경미한 처분인데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처분을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자세하게 이유 제시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 단순 반복 처분이나 경미한 처분 또는 긴급한 처분인데 당사자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청은 처분을 하고 나서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유 제시는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해야 될까요? 판례는 상대방이 처분 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분을 할 때 고려했던 사실상, 법률상 근거를 알리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당사자가 신청한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는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사안을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했는데 그 근거 규정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이걸 명시하지는 않고 단순히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유 제시를 제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요. 판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유 제시를 제대로 한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자신의 신청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법 제20조 1항에 따라서 불허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를 다 적지 않더라도 도시계획법이라고만 적어도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허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 제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처분을 하면서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으면 설령 내용상 하자가 없더라도 이건 위법한 처분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은 무효사유라기보다는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가 있긴 하지만 나중에 그러한 하자를 보완해서 적법하게 만드는 과정을 하자의 치유라고 합니다. 하자의 치유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중요한 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입니다. 아무 때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정갱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만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는 치유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음은 문서주의입니다. 문서주의라는 건 처분할 때 문서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이문서로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요.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신청을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처분을 해도 괜찮습니다. 현례사안을 보겠습니다. 면허정지 사실을 아예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허정지 사실을 처분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알린 경우 이런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일로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줘야 한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처분실명제라는 건 처분을 하는 문서에 그 처분의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의 정정과 불복 방법의 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의 정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처분을 고치는 걸 말합니다. 행정청도 사람이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했는데 잘못 기재한 오기라든지 잘못 계산한 오산 이런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직권으로 스스로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서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처분의 정정입니다. 불복 방법의 고지라는 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다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한 불복 방법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밖의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청구기간이라든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분은 문서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을 미리 정해서 공표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한 번만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관한 기준은 가급적 자세하게 정해서 공표를 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기준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할 때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침익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유 제시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는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단순 반복적인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제시는 처분 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신청한 허가를 거부하는데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구체적인 조항이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유 제시를 하지 않는 하자는 위법한 처분인데 이러한 하자를 치유하려면 행정 쟁송 제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치유를 할 수 없다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서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속한 처리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서로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당사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줘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